돌치구스토어 아메리카노가 이거 계속 품절이야 이게 주문이 안되서 케빈 이씨라고 한번 사봤는데 오 근데 이게 대박 맛있음 가격도 더 싸고 강추 케빈 이씨 아메리카노 그리고 이건 규저터로 만든 코스터 규저터 이게 되게 물 흡수를 잘 하더라구 이게 규저터로 만든 코스터인데 내꺼 두개랑 순물까지 하려고 세개를 샀거든 근데 한박스에 네개 왜 일두개를 산거야 어떡하냐 이거 물 흘러도 엄청 흡수를 잘하더라구 금방 흡수합니다 규저터 이거 완전 좋음 Nie 양상치 고고고고 가위바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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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준비물이 왔습니다. 먼지 제거 스프레이 써물 그리스 다소 혐오스러울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거의 7년 이상을 청소를 안하고 사용한 컴퓨터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풀랍니다. 먼지 필터가 달린 컴퓨터인데 뚜껑을 열어놓고 썼더니 훨씬 심하네요. 뚜껑만 닫고 써서도 이정도는 아닐건데 미쳤어 미쳤어 이렇게 다 먼지 필터가 달린 컴퓨터인데 CPU 쿨러 제거 CPU도 빼버립시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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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가 원래 이런데 쓰면 되죠. 어머 이건 진짜 맞아요. 이거 찍어먹고 쓰이기, 신놓은oring 너무 멋지다.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렇게 만들어놨고 제가 잘 만들어놨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